지금부터 크리스 FNC 쇼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슈퍼스타님 어쩔 수 없어요 라이브 야 이거 라이브예요? 별 다를 거 없는데? 나이만 먹었죠 뭐 나이만 먹었다? 두 선수 다 아이언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어 너무 다정해 그래 근데 너무 다정해 그럼 어떡해? 아 그것도 안 돼 그쵸 한 번 다시 붙어야 되는데 2017년도입니다 그때의 이정훈 선수와 지금의 이정훈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? 아이고 당연히 지저씨 개그 본능이 있네 아니 아니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? 아니 근데 그 느낌 아시죠? 모르겠는데 지금 몇 살 차이인거죠? 액면가는 두 살이라고 저는 미국에 뿌리를 박으려고 인싸로 소문났다고 그러거든요 LPGA 선수들 사이에서도 미국에서 어떻게 좀 이게 프리토킹이 좀 되나요? 어떠나요? 아 욕이 많이 늘었어요 아 욕이요?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진영